오케이 저거 귀여워요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신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SENATION 안녕하세요 S-PENDA입니다 들어오셨어 벌써? 시작 됐군요 아직도 많이 안 들어오셨죠? 들어오시고 계시나요? 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 뮤직은행 음악 오 인사 잘했어 나이스 타이밍 자 저걸 가지러 갑시다 잠시만요 저는 뭘 하러 왔냐면요 브이앱을 하러 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컴백한지 벌써 2주차가 지났는데 저희가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다같이 멋있게 구경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봤는데 네 저희 이번에 맘마미아 갈수록 많이 사랑해주셔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아 예 지금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400만 뷰를 달성하는데 맘마미아 스페셜 비디오 1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내용이 뭐야 나도 몰라 맘마미아 스페셜 비디오 스페셜 비디오가 뭡니까? 스페셜 비디오 스페셜 비디오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때 뮤직비디오 찍는 세트장 말고 다른 데서 찍었던 거 기억나요 저 그때 이탈리아에서 찍었거든요 거기에서 찍어낸 모든 그런 비디오들이 다 공개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디오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가 또 걸스빈이 찍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잘 찍었어요 근데 이거 혹시 이거 좀 와야되나요? 카메라 제가 맞아요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볼게요 이거 저희 공식 콘텐츠에서만 가지고 거기랑 원덮쉐이도 두 군데서 다 합산한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합산한 거 합산한 걸로 합쳐서 600만일 때도 공개를 하고요 80만일 때도 공개를 한다고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400만, 600만, 800만 뭐 그 이상이라면 저희도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짧게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400, 600, 800만으로 합쳐서 20억으로 나는 작은 게 아니죠 3천에서 20억 비용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수치가 상관없습니다 수치요? 맞아요 수치인 글명하세요 그 스타일 오 나라 나라 그걸 알죠? 그 아름다운 거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영민이가 영민이가 많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저랑 나랑 노래 공감대는 똑같아요 근데 인성씨가 많이 또 아니까 또 가끔 인성씨가 제 추억을 꺼려주실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추억은 사랑을 닮아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스페셜 에디션 앨범이 또 나옵니다 스페셜 에디션 앨범이 월요일날 월요일날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다가 포지션이 앞에다가 이게 뭐죠? 이게 저희가 이미 공개된 사진도 있을 거고 아 그리고 저희가 각자 비공개된 사... 아 예 보시면 안 돼요 각자 두 개씩 있어요 비공개된 사진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한 명씩 가서 이렇게 보면 뒤에 이름이 써 있어요 이렇게 찬이 형, 재윤, 조 이렇게 저희 여덟 명이 다 써있는데 저희까지 한 명씩 나와서 하나는 뽑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라면 그분은 미공개 컷은 공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중에 잘 뽑아야겠네요 그렇죠, 잘 뽑아야죠 근데 댓글에 다운 오빠 로운 오빠 어디 있어요? 로운씨이 오늘 리더스군요 월 오늘 같이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9명 전체 완전체로 저희가 또 브이앱을 하는 날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오늘은 저희 여덟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보시는 와중에 이제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저희가 어제도 느꼈지만 저희 뮤직뱅크에서 브이앱을 느꼈지만 요즘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거 언제 한 거예요? 브이앱? 그게 진짜 그냥 깜짝 브이앱이었어요 카메라 리허스 가기 전에 다운이 형이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한 분씩 만나고 싶어요 몰랐어요, 한지 아니, 그거 차세잖아요 아, 그 브이앱이에요? 네, 갑니다 브이앱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니, 같이 하자고 했던 게 그거였나요? 아니, 그때 안 자는 사람들한테 다 하자고 했어요 어? 영빈이 형님 영빈이 형!升 단봉들아 VM 말 모르겠는데? 쓰리게? 쟁띠쇼 그러면 저희 한 번 사진 해볼까요? 좋죠 좋죠 그러면은 오른쪽 앉으신부터 해주세요 저요? 제가 한 번 뽑아볼 거예요 한 번 한 장을 제가 뽑으면 되는 거예요 황홀과 중에서 이제 이니셜이 써있을 거예요 근데 댓글에 두 장 중에 한 장을 뽑으면 돼요 댓글에 다온오빠 머리색이 또 바뀌었어요? 아 그 처음 명색했을 때 보다 바뀌었죠 다온오빠 지금 머리색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원래 하얀색이 있었는데 그 색이 뭐예요? 그 색이 괜찮아요 이제 백발 백발이요? 원래 아예 하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 아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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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이 굉장히 물어봐요 아 진짜요? 형식이 100명을 물어봐요 아 진짜요? 무릉 랩으로 붙었는데 무릉 래퍼 붙였는데 무릉 래퍼 붙였는데 무릉 래퍼 붙였는데 무릉 래퍼 붙였는데 알겠습니다 각자 살짝 밀렸당 하시다라고요 정말 더욱 많이 부족했죠 근데 다온씨가 또 요지 비밀 으 부릉 어 무얼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